아 노말부터 갈라구요? 아 노말은 일단 이게.. 저거네요 4분 결을 하면은 어.. 황금검이다 하하 어 황금검이다 아 슬리? 근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저기요 일단 인내 풀 인내 찍고 이것도 찍고 상점 할인만 찍은 다음에 원거리 찍어 일단은 하하하하 이 상태로 원거리를 뜨면은 어 세긴 셀거 이거 튼튼하긴 더럽게 튼튼할거에요 원거리를 뜨면 광기는 잘 나왔는데 공기가 영 그렇네요 이대로 다시 해봅시다 대시무적 안쓰다가 쓰니까 뭐지 그.. 안 익숙하다 진짜 쓸 땐 써야되는데 아.. 좋은거 좀 팔아봐 아 폭? 돋보기 어 혹시 모르니까 일단 사고 새비제엑스는 사보기는 혹시 모르니까 살게요 방어 위력 크리에화사 일단 밀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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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함 관련된게 좀 나아야되긴 하는데 솔직하게 상방이 높아도 강인함이 높아야 이제 좀 덜 아프니까 아저씨 그 패턴만 계속 쓰실래요 기분 나쁘게 됐다 클리어 힐 어깨 짱씩 낄게요 일단 속반 하나 끼고 위력 재장전 속도 나쁘지 않은가 나 지금 저거니까 그러면 탄산소 마시고 나 뭐 먹은거야 뭐야 나 뭐 뭐 뭐 뭐 밀어놓은거야 방어클이 장전 속도 밀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더블클릭 이걸 이걸 더블클릭이 이걸 아 짜증나게 하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짜아악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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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일단 위력을 최대한 안녕 투낙 아까보단 확실히 세다 확실히 아까보다 안쎄요 확실히 광기 목걸이가 좋긴 좋아 최종 데미지사가 최종 데미지사 최종 데미지사 최종 데미지사 이걸 맞아? 왜? 이걸 맞아? 왜? 컷 깼고 다음 포망은 갑소 좀 합시다 크리 상점 야 요술봉파네 아 근데 여기 밑에 이거파네 비싸기도 하고 지금 돋보기 효과로 느리게 나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두개 사고 어 이거 두개 사고 속반 빼고 하는게 맞겠다 일단 이게 낫겠다 갑시다 엠비로 엠비로 아 아 이게 머리가 끼어 아 아 아 난 벽패턴이 싫어 왜 독벌 빠질거 같지? 착각이니? 아 아아 그럴거 같더라 벽을 벽을 너무 많이 맞았어 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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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일단 힐 강화합시다 강화 폭발생성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자체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팀실드 팀실드 2롤 한번 맹독 하나 삽시다 악세슬로 추가 나이스 슬픽 슬픽 아... 난 슬라임 싫어 더 망할 빨간 슬라임 예쓰 그래도 스팀 쉴드라서 튼튼해요 목숨 지금 하나 까였나? 하나 더 남았죠 강화한번더 야 쉴드 강화좀 해봐 방어력팔에 20%? 당장해야지 방관 이거나 먹읍시다 어쩔수 없네요 반사패턴만 일단 조심합시다 반사패턴 구분을 못하긴하는데 반사패턴이다 너 근데 반사패턴 차이가 어떻게 되는거니? 이 친구야 아 반사패턴 진짜 구분을 못하겠네 오케 빨리 까구요 오케 빨리 까구요 떼고 에쓰 클리어 또 강화인가? 반사패턴 방관시보 다 말고 되게 세긴 할건데 악손 내가 지금 스팀 쉴드를 내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그냥 납시다 체력 체력 아 뭐 다 체력밖에 없어 넌 패턴을 모르겠다 야 내가 넌 패턴을 모르겠어 회복도 있네 회복이 있네 혹시? 거지같은거다 너 왜 회복해? 일단은 일단은 이 페이지 이러니까 마왕이 보인당했지 아 겁나 쎄 헤헤헤헤헤헤 됐다 깼다 아우 됐어 됐어 돈을 가져갑시다 아 죄다 쓸모가 없어 고정딜 있네? 고정딜 나 체력 안가니까 이거 먹을게요 소화불량 소화불량을 탄산수로 해결하고 아 설마 그 친구랑 써야되니? 대바나 대바나 나도 얘 지금 패턴 잘 모르는데 일났네 얘 이제 애들 깨울거잖아 아 적들이 대바나를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복의 변식이다 아 구독이요?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땡큐 땡큐 아아 자 장전 좀 하자 장전 좀 됐다 어우 빈탄 별로 안좋다고 전기탄 전기탄 차라리 이게 낫다 죽음의 표식을 부여합니다 괜찮아 부활있어 부활있어 괜찮아 아 형 근데 너무 아파요 부활 부활 나빠졌어 주사위네 광부도 있고 주사위네 광부도 있고 주사위네 광부도 있고 주사위네 광부보다는 아 근데 세트템 뭐일까 밑에 좀 보고 옵시다 보고 다시 볼 수 있으니까 하니 혹시 일단 신발 아 이건 왜 사 이걸 이걸 왜 산거야 하 부적 일단 갖고는 있읍시다 그냥 갖고있는게 맞겠네 무기 교대 딜든가 이거 일단은 교대 바로 스왑 스왑 바로 하면 되니까 이거 먹고 이거 먹읍시다 출발 안녕 카미넬라 일단 스왑 바로 해서 아우 발차기 아저씨 발차로 온다 아 됐다 깨고 다음 어디갔어 얘 어디갔는데 찾는길이야 찾는길 아 네스 클리어 자 이젠 아예 터지네 헤헤헤헤헤 봉인도 안당하고 봉인도 안당하고 봉인도 안당하고 아예 터지시네요 세상에 오 떴다 이게 뜨네 일단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뜨네 이거 엄청 세질건데 좋아요 여기서는 굳이 봉인도 안당하고 볼거 없고 방해 여기다가 이거 먹고 그냥 양배추까지 씹읍시다 그리고 엘이 차거든요 엘이 차인데 아 엘이 차면 이거 껴야되 이거 말고 이거 껴야되는데 너 퇴니다 더 나을거에요 장왕 끼면 편해지긴 cater 하 바로 앞에 있네 히힛힛 dividing 네 mieć m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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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릴 진짜 나 드릴 싫어요 어디갔어 얘 또 드릴 아 진짜 드릴 겁나 많네 아 또 드릴이야 또 드릴 어디갔어 데스 클리어 아이템이 정말 잘 붙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이템이 정말 잘 붙었어요 라플라시안에 스팀쉴드는 그 최강의 스팀쉴드에 신발 끼고 광기 세트 돋보기까지 잘 붙었어 클리어 완료 10분 대충 10분컷 났네요 오 황금색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 갑자기 드기 시작하는데 착각인가? 스 nenhuma 이게 아 동작 번역된 길이 빠질 수 없죠 도와주